무슨 미친놈들이야 미디야수호랑 이 새끼들 존나 어떡해 아 진짜 아 나도 준하 뒤지긴 했지만 역전골 왔었는데 야수호 그 대패랑 용싸움 진짜 10명 일단 아까 전에 여러분들 미디야수호가 EQ 한번 잘못 긋고 애복 못뒤고 개폭발 맞고 그때 다섯명 다 절면 그 다음 용싸움 때 10명 절면 그때 바로 또 발음까지 어? 산넘아 산넘아 백두산이네 미칫새끼들이네 아니 산넘아 산넘아 미친놈을 개던졌어 아 존나 알받네 야수 같은평 걸리면 개쌍욕 들어갔나 진짜로 파새끼 이 시발 개새끼야 전판이었지 씨파새끼야 너 전전판인가? 똥먹고 살사 있었어 아까 전에 분명히 넌 안자냐? 내 판맛난다 미친놈아 어? 전전판인가? 시랄 모르는척하네 내 닉네임 니 닉네임을 까먹을수도 없어 내가 니 닉네임 말고 좀 더 특이한 아이디가 있어 진짜 어? 성기에서 느끼는 감동 어? 그 어? 아이디가 극혜민새끼 있었고 아 아이 그니깐 내가 누군지 알잖아 잠좀 자 이 새끼야 미친 새끼야 지금 추천돈 줄나 안나가지고 미치겠구만 잘해라 잘해라 병신짓거리 하지말구 전판 야수 미친새끼 땜에 욕하냐 개새끼야 어? 미쳤냐 미친새끼가 아까 이 개부 미친새끼 아이 개새끼야 낙아 개새끼야 하기 싫으면 battles 닉네임 일단은 입띠를 넣어줘도 돼 일단은 입띠를 좀 넣어줘야 돼 형 잘해보자 형 너같은 동생 없어 이 새끼야 자막 아 게임이 처음부터 그지같다 했어 한 바로 트롤피캅? 이 새끼 미친새끼네 믿..밥. 챔프가 없다 무조건 투표다 답이 없어 오씨 다는거 하고 싶은데 룬이 없어 원두를 저렇게 가지면 할게 없어 룬야 어 특성 왜이러냐 진짜? 아.. 내가 숙성을 족같은 거 누구였구나 내가 뭔데? 동양 사무소 아뢴 it 자 기다려봐 누구 남아 누구야 미드 카씨페야? 맞아가 내가 지금 없으니까 이거 올리고 체력 찍자 치명타 찍었어 내가? 어? 씨바 뭐야 이거 어? 이거 왜 못찍지? 대파키 못찍냐 이거? 어? 대파키 못찍어? 뭐야? 됐다 어 됐다 어? 아 뭐해 아 아칼리 뭐해 아 아 뭐해 씨발 아 존나 싫다 진짜 아 적판 야수 넌 씨바 지졌다 루시안 씨바 바텀 로밍 바텀궁만 존나 탄다 넌 디질 준비하고 있어 알았어? 6렙 찍자마자 바텀궁이요 이새끼야 너 알았어? 어? 하아 아칼리 원칩유주냐? 피지가 서포 가져와라 탁원산 덜고 에이드로 가니까 어차피 바르스도 원챔프이조냐? 장인이야? 아이 병신들 너무 많다 바르스바르스모스트야? 뭐 이딴 새끼 있어? 천재보경 아칼리도 장인인거 같은데? 아칼리만 존나왔는데? 피지도 사람 아닌거 같고 지금 특별한 사람인듯? 음 특별한 사람이고 미드가 카시오피아 200판 장인 이새끼 진짜 장인이 뭐지 보여줘야겠네 이새끼들 아니 시팔련? 넌 뒤져써? 으응 개세이깔 니 기창 니 기창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줄게요 맞춰봐이 개세이깔 어 뭐야 특별 왜이래 카드 임팩트 왜이래 깜짝 놀랬네 이씨 그래도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목불사기 아 형 아 좀 해줘 아니 픽이 꼬였었어 아니 아칼리가 강제 픽한거야 아 좀 해줘 바라스 형 아 존나 개새끼들 왜케 많아 아 친년이 그냥 맨대 맞아주니까 미쳤네 니까 파네 어 니까 파는거 보소 좀 맞아주니까 재밌지 어 아 시발 미드 노전멸 정글 노전멸 세주안이 슈파새끼야 너는 안도냐 어 어 카씨피아 나 CS 다 놓쳤었어 지금 CS 7개 나한테 진짜 거짓말 안좋고 라인형 존나 밀리는거 보여준다 거짓말 안좋고 저렇게 해 먹어도 보페한테 안돼 어 우려 카씨피아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자르만 내가 보기에는 미드에 거의 죄 생긴것같거든 지금 미드만 존나올것같거든 그만 좀 잘이용해주면은 이 신새끼도 존나오네 진짜 아 아 야 누구하난데 가르소스기 왜이래 이 슈퍼올러가 아니 아니 오지마 다른데 풀어줘 내가 혼자 어떻게든 버틸테니까 다른데 풀어줘 다른데 그 낫겠다 어제 그냥 내가 계속 돼지고 아 미친새끼들 아주 전세 냈다니까 어 다른데 풀어줘 정글 이거 바텀 서포트이랑 정글이랑 다 미드만 오니까 다른데 풀어줘 시빨 갱중 타면 개새끼야 다른데 풀어줘 이게 전세 냈는데 시발 뭐하고 있냐 시발 쇠주는 미친새끼네 진짜 아 시발 다른데 좀 풀어줘 이 미드똥들 치면 귓사대기 쳐밇는다 진짜 하 이래놓고 미드똥들 치면 귓사대기만 흘린다 진짜 거짓말 미친 놈이지 뭐지? 불어주라 cX 잡아요 보석 뭐하냐 cX 아 카시오페씨에서 개멍쳐먹는데 프리파밍이라도 어색 시팔 미친새끼들 갱도 안오고 시팔 아 어차피 죽을거니깐 주지마 이런 게임 버티면 이긴다 슈바 아니 씨바 이래놓고 다 터지면 어떻게 해 아 진짜 안심하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포터 Private에서 걸어서 꾸준히 보이를 그리웠던 압박사입니다. 아.. 잡아야지 제압킬이에요 저거 좋았어 관종들 이렇게 잡으면 돼 이런 거 내가 한두 번 당해본 줄 아냐 이 게임 무조건 이긴다 야 팀포스가 아니라 이거 미드랑 서포션 다 올라왔는데 다른 데서 이득 봐야 되는 거 아니여 이거는? 팀포스 트립치는 새끼는 뭐냐? 미드에 스킬 다 스포다 어? 다 궁양 다 들어오는데 아 이 새끼 한군데만 가든지 미드도 처먹고 십타도 처먹고 뭐 어쩌라고 미드에 스킬 다 미드에 스킬 다 자 그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화면 터치할 상단에 따봉 추천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할아버지 히힛이 새끼 벽으로 붙어서 멍청이 껍질을 썬게 ん 코 ㄴㄴ 띵 ㄴㄴㄴㄴㄴ ㄴㄴㄴㄴㄴㅇ 자르반 방풀 씨보지게 한다 버프권 도로까지 어? 음? 아 저게 죽으면 안되지 좋은데 그럴줄 알았지 딱 뒤도로 봐주면서 그럴줄 알았다니까 저 뻔했어 궁쓰는거 심파새끼야 와 대수라도 가을까 진짜 게임 씨발 게임 이거 이긴다 진짜 거짓말치고 아 진짜로 좋은새끼들 너무 뻔해 슈바새끼들 질수가 없어 어? 미드만 존나왔지 어 게임 씨발 어떻게든 이긴다 존나 살리면서 공익투패로 어? 슈바새끼들 역전간다 진짜로 존나 해봤다 말도 안한다 존나 빡치네 아 미드랑 미친 씨발놈 서포트이랑 미친놈 미친듯이구네 어 이거는 뭐? 그 반칙이야 반칙 이거는 어? 반칙급 너 뭐해 거기서 이 미친물고기 붕어새끼야 obtain lo série 미친ейств 엉 용마 bible med 의능 꼬들 늘 도움라 공아니 은 것 보 Sim 내 잠깐만 보자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던진다 또 던진다 하아 쌍놈의 새끼들 진짜 너무하네 어 우리 안녕? 아 이거 저건 죽겠는데 빨카가 나오지랄이요 씨팔 어때? 멋지지? 니다 형 친다 얘들아 보고 시간 끌게 니너버거에 해줘 임마 지금 무슨 고카 박았는데 이씨 야 뭐해 얘들은 여기서 쏴? 아 멀티어 이런게 무조건 이겨야지 뭔 소렌이예요 소렌은 개많이 날아왔는데 엉떡 엉떡 연기 좋아 마나가 없어 마나가 없어 천천히 하자 용 줘야되나 이거? 그 다음 존야까지 아 존날 반드시파 그 다음 존야 아칼리 슈발라마 지금 타버스 CS 먹고싶냐 이색노무 새끼야 이거 다 되질거 같은데 개그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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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빼라 제발 빼라 나이스 나이스 지리구요 가랑이 좋겠어 역전각 정의는 승리한다 역전각 지리구요 역전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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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이 아무리 꼼 써도 못 이긴다니까 이들이 태생이 어? 너무 못해 그게 있어 클라스 카슬렛 대생이 지금 밀어도 돼 울새끼 없어 울새끼 없어 지금 루시아 간나왔어 굿 굿판단 쥐벌은 위드만 존나와? 존나 빡치게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난임갱아 아아아아아아 난임갱아 아아아아 하씨 말존나한데 이런 씨발놈들 자 기다려보자 지금 테미 카쉬 오빠의 대천사의 보험에다가 지금 바텀에서 너.. 아 좀 시작 미쳤냐 지금 어? 미쳤냐 이 곳은 방푸야? 방푸여 쉬울말라고 어떻게 알았어냐? 내가 여기 있는지 아 나 어떻게 알았냐고 씨벌 der 와 됐어? 오오오옆ý 야야야 잘 뺐어 잘 뺐어 잘 뺐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바로 뒤는 잘하고 있는데 아아 뭐야 뭐야 벙켜주는 줄 알았어 왜이래 왜이렇게 안먹지 어 왜 키보드 안먹냐 어 뭐지 나 키보드 안먹어 뭐지? 고기 됐다! 다 됐다. 아 미친 새끼. 언제 왔어. 아이씨. 나한테 적은 그건 안전하게. 아직 안전하게 된다. 어섯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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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자나나 따르고 보자 좋았어 다음 용기 35초 아 좋냐는 나야 먹어도 되는데 돈 하나 팔고 쓸지가 나오겠다 아 초반에 너무 터져가지고 너무 힘들기 시작해가지고 좋은데 다 죽었냐 우리 원딜이랑 다 죽었냐 우리 원딜이랑 다 죽었냐 바로서 어디서 죽었어 다 죽었냐 하이 지금 존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보이면 딜해야되냐 들어갔으면 더 개트롤이지 시바 어 그냥 그냥 칠 수 없다 지드라이도 없이 이거 뭐하냐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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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 지더라도 느리키치고 싶지 않다 씨발 아 셀즈언니 멘탈 나갈까봐 진짜 고집만치고 어? 10배에서 씨발 나 갱이 존나 당하고 있는데 씨발럼 족대면 지리네 아아 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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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서폿도 막 3렙대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플래시는 남아나지도 않고 아 남편할 때 없다 지금 씨발 어디서 이겨본다 이 게임 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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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쟤야 ąż 쟤앤 쟤앤 ready кон escape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나 없어 아우 씨 방 저걸 들어가네 Lieutenant sto Empress 앗 어저허 고탐이 파악이 되어있어 그렇지? 마치? 아.. 존나 빡치네 연승 존나 하다 존나 연패 아.. 아.. 이새끼 피곤하다고 자러 갈려구 씨바 써넨 존나 치고 이새끼 꼬마 이새끼 이럴 줄 알았어 이 씨바 새끼 이거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 게임 대충 하더라고 씨발놈 이거 복사건 꼬마 균신 이럴 줄 알았어 아.. 이새끼 뒤와줘 비용신 자라고 하려고 비용신 대충 하는 거 비용신 새끼야 어? 아니 씨발 서포시 2렙대 3렙대 올라오고 정글까지 오고 하는데 미친놈아 어? 아.. 아.. 언젠히 티 난다 했어 씨발 쟤따 안하더라고 아.. 아.. 미친놈 좀 열심히 좀 해주지 아.. 이 판 안 열받겠냐 플래시가 남아두지가 않았다 어? 정글 씨발 집도 안가고 대놓고 살지 세주환이는 옆에서 당하는 거 보면서 그냥 씨발여? 레이스 먹고 있고 너 뭐하냐 하면은 정글먹고 있는데요? 서포트까지 플래시 써서 들어오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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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새끼는 진짜 이 새끼 맨날 넌 뭐해 이 새끼야 잠 안자 미친 새끼 아니야 넌 하루종일 게임해 미친 못이나 정신 나간 새끼야 시팔 새끼는 시팔 잠도 안자고 시팔 게임해 이 새끼야 똥싸움 지진다